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티비.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저만의 경험이고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집이 그렇게 돈이 많고 뭐가 많아도 재산이 많다고 해도 자식들이 다 되는 일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산소 자리라고 볼까 몇 자리 거기에서 탈이 났을 때. 위장 바람이 불고 산바람이 불다 보면은 그 자손들이 별로 되는 일이 없고 우리가 산소도 있잖아 자식 입장에서는. 거의 다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산소를 몇 자리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좋은 묘도 있고 요즘에 조금 나름대로 또 이렇게 뭐 물줄기라고 잡고 뭐 이렇게 간 묘 자리도 많지만은. 이게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본 결과 산바람이 나고 저기 뭐야 몇 바람이 났다고 봤을 때는 그 산소를 잘 파악을 해서 보면은 그 집에 내력이 있더라고. 다들 조상들이 뭐 할머니도 다리를 못 쓰고 아버지도 다리를 못 쓰고 심지어 본인도 다리를 못 쓰고 이렇게 다 다리로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허리 밑으로. 근데 이게 한번 사례자가 점을 보러 와서 점을 봤는데 본인의 산바람이 있다 산소에 무조건 뭔가 모르게 산소 자리에 나무가 밑에 쪽에 감아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거든 아니네 자기 산소 진짜 잘 돼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이냐고 근데 그 양반이 산소 이장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 나무 뿌리가 시신이 있잖아 이 밑에 들어 다 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손들이 다 밑에 쪽으로 치고 가고 또 심지어 우리가 또 이렇게 뿌리가 머리 쪽으로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감겨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집 자손들이 다 머리 쪽으로 다쳐서 가더라고. 그렇게 잘 옮겨 놓고 그 양반 내가 그렇게 산소 잘 해갖고 잘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서 할아버지라도 꿈에 나타나서 그 양반이 막 웃으시면서 예를 들어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나타나서 뭐라 뭐라 일러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 꿈이에요. 근데 반면에 허리스만한 옷을 입고 좀 인상을 쓰고 뭐라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그러면은 조금 집안에 우한이 있든지 좀 집안 내로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생길 일이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또 아버지들이 산소 자리가 잘못되어 있을 때 이게 우리는 이게 계곡에 물 내로인데 좋은 데다가 산자리를 잡아놓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 계곡에 물 있는데 잡아놓다 하지만은 그게 물이 차서 또 그 간 속에 물이 차서 물이 차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추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거를 표현을 해 주는데 자식들이 그거 했잖아. 왜 아버지가 꿈에 보였어 이러지? 뭐 안 좋으려는 거 없다? 산소의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설마 산소가 잘못됐다. 뭐 산소에 뭐 허리를 낳은 뿌리가 있어서 이런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와야 될까요? 참 제가 말하기 좀 그러는 말 제 입으로 말씀하기 좀 그러는데 그도 이렇게 무석인 쪽에 찾아와서 서로 운운하고 운운 공론해서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찾았으면 쓰겠어요. 근데 인간인지라 미련하다 보니 이런 뭐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정말 그런 일이 터져서 다시 전화가 오고 그때 가서 이제 늦었는데 뭐 어떡해. 그죠? 그런 사항이 좀 많아요. 그게 사례자 분들한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 여기 만신집을 찾아오고 무석인 집에 찾아와도 다 믿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참고삼아 듣고 갈 거는 듣고 가고 내가 마음속에 아 그 선생님이 언제 언제 좀 조심 좀 하라 그랬지? 그 해점 좀 이렇게 잘 넘기고 좀 갔으면 쓰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